안녕하십니까 고독한 낭독회에 와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는요 야사로 보는 조선의 역사 라는 책이 개정판으로 출시한 조선왕조 야사로 이라는 책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기록을 통해서 역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정사와 야사가 바로 그것인데요 야사란 정사와 대립되는 의미로 쓰여진 즉 사차의 역사를 말하죠 정사와 반대되는 의미로 각인되어 있어서 흔히 야사는 풍속이나 전설, 유언비어짐으로 알고 있는 경향이 많지만 실상은 정사에 대한 결함을 보완해 주기도 하고 오류를 시정해 주기도 하며 때로는 정사보다 더 당대의 시대상을 잘 반영하기도 합니다 오늘 조선왕조 야사로기라는 책을 통해 정사에 기록된 사건과 인물에 대해서 야사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비교해 보고 나아가 역사에 대해 다른 시각으로 살펴볼 수 있는 흥미로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조선왕조 야사로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 잠시 만나보시죠 세종의 인재사랑 세종은 태종의 셋째 아들이다 전성이 학문을 좋아하여 손에선 책을 놓지 않았다 그가 세자 시절 글을 읽을 때는 반드시 백번을 채우고 좌전과 조사는 백번을 더 읽었다 그는 몸이 아파도 글 읽기를 쉬지 않았다 한 번은 세종이 병이 들었는데도 글을 읽자 대종이 몸을 생각하여 책을 모두 거두어라고 영을 내렸다 그때 한 권의 책이 병풍 사이에 끼어 있었는데 세종은 그 책을 천백 번에 읽었다 세종은 왕위에 오른 뒤엔 날마다 경헌을 열어 신하들과 토론을 즐겼다 세종이 가까운 신하에게 말했다 글을 읽는 것이 가장 유익하고 글을 쓴다든지 글을 짓는 것은 임금이 유의할 필요가 없다 세종은 독서광이었다 만년의 기력이 줄어 조회를 열지 않았으나 학문에 관한 일은 더욱 열성이었어 유신에게 책을 편찮게 했다 학문을 좋아하면 유약하다고 말하나 세종은 그렇지 않았다 세종이 후궁을 다루는 덴 엄격하고 가차없었던 것이었다 어느 어린 궁녀는 세종의 사랑을 받았다 그 후궁이 세종의 사랑을 믿고 작은 정을 들였는데 이에 세종은 어린 후궁과 인연을 끊고는 대전 상궁에게 말했다 어린 것이 감히 총을 넣다니 이는 과인이 사랑을 보여서다 어림도 불구하고 이러니 성숙하면 어떻게 나올지 짐작하겠구나 물리칠 것이니라 이에 세종은 어린 후궁을 멀리하고는 다시는 찾지 않았다 후궁의 친척에게도 냉정하게 대했다 후궁 홍씨의 오라버니 유군은 세종의 어엿붐을 받았다 그리하여 세종은 자기가 있던 헌옷을 유군에게 하사했다 유군은 공중의 가마나 말, 목장 등을 맡아보는 관청에서 일했다 세종이 교회에 거동하게 되었다 그런데 연을 끄는 말이 한쪽 다리를 저는 것이 아닌가 유를 물은 즉, 연 끄는 말을 유군이 타고 다녔다는 것이었다 만일 대간이 이를 알면 반드시 극형의 처우라고 할 것이다 입을 다물고는 조용히 지내거라 세종은 유군을 다치지 않게 돌려보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대간이 알고는 유군의 목을 배라고 청하였다 이에 세종은 유군에게 벌을 내리지 않는 대신 평생 그를 보지 않기로 했다 이러한 세종이기에 문치의 시대를 활짝 열어 집현전을 설치하고 젊은 인재들을 끔찍이 아끼고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 집현전에서는 일찍 출근하고 늦게 파하여 일간의 시간이 알린 후에야 퇴청하곤 했다 집현전의 학사들은 번갈아가며 숙직을 했는데 세종은 그들을 사랑하고 용숭하게 대접하여 사람들은 모두 신선히 사는 곳에 산다고 학사들을 불호에 맞이 안았다 어는 의즌 밤이었다 세종은 내간을 시켜 숙직하는 집현전 학사가 무엇을 하는지 엿보고 오도록 했다 그날 밤의 숙직은 신숙주였다 신숙주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어른이 되어서도 학문에 전념하여 읽지 않는 책이 없을 정도였다 뒷날 세조와 각별한 사이가 되었으며 세조가 왕위를 빼앗을 쪽엔 의리를 저버리고 가장 가까웠던 성산문과도 멀어지게 되었다 성산문 등 사역신이 고문을 당할 때는 신숙주는 모욕을 당하기도 했다 숙주나물은 녹두로 만든다 나물이 변하기 쉬운데 신숙주가 사역신을 매반하고 변한 것이야 이 말로 하여금 이때부터 녹두나물을 숙주나물이라 불렀다고 전한다 신숙주는 세종과 문종, 단종, 세조, 예종과 성종 등 여섯 임금을 모시고 벼슬이 영의정에 일렀다 경국대정과 세조실록, 예종실록 편찬에 참여했고 동국통감과 오레인은 왕명으로 그가 편찬한 책이었다 신숙주는 글을 읽고 있었다 내간이 세종에게 보고했다 전하, 신이 서너 번 가서 보았으나 글 읽기를 끝내지 않고 있사옵니다 그래, 다시 한번 가보거라 첫 달기 온지도 오래된 시간 4시가 지편전으로 달려갔다 그제야 신숙주는 쪽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다 이런 내간의 보고를 받고 세종은 직접 지편전으로 나아가 자신이 잊고 있던 돈피가 돗을 벗어 신숙주를 덮어주었다 신숙주가 아침에 일어나 이 사실을 알고는 세종에게 깊은 감사를 드렸고 이 소문을 들은 지편전 학사와 선비들은 학문에 더욱더 힘을 쓰게 된다 세종의 인재 사랑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낮에 관청에서 일하고 밤엔 숙직하면 학문에 전념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나이가 젊고 재주가 있으며 몸과 짐이 단종한 권채, 신석근, 남수문 등을 불러일렀다 과인이 들으니 젊은 노이들의 장래가 있어 보인다 이제부터 표술사를 그만두고 각기 집에서 변이 지내며 글 읽기에 전념하라 또한 글을 읽는 규범은 대제약 변개량의 지도를 받도록 하여라 세종은 이들에게 긴 휴가를 주고 조정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게 했다 이들은 경사백자와 천문지리, 의학, 복서 등을 연구하며 많은 업적을 남기게 된다 세종 말년 궁궐의 내불당을 짓고 부처님께 귀의했다 그러나 조선의 국책은 억불숭요 즉 불교를 누르고 유교를 숭상하는 정책이어서 이는 국법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대신들과 집현전 학사들이 부당하다고 간했으나 세종은 고집을 부렸다 그러자 집현전 학사들은 모두 떠나 텅 비어버리게 된다 세종은 늙은 황의 정성을 불렀다 영상 이 일을 어찌할꼬 학사들이 과인을 버리고 떠나가 버리더니 그치 이리도 무심하단 말인가 세종은 눈물을 흘렸다 황의는 세종의 눈물을 보고 차마 모른 채 할 수가 없었다 세종은 학사와 선비들을 끔찍히 아끼고 사랑한 임금이었다 그 임금이 말년에 의지할 곳이 없어 부처님을 모시게 되었다고 이내 등을 돌려버린 학사들의 몰인정이 황의는 야속하기만 했다 전하 신이 그들을 달래보겠나이다 그렇게 해주시오 과인이 그들을 아끼는 것에 영상은 알고 있질 않소 예 전하 항공하옵니다 이어 황의는 노구를 이끌고 학사들의 집을 일일이 찾아다녔다 그리고 세종이 학사들 아끼는 마음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었다 학사들은 임금의 마음도 마음이려니와 늙은 정승왕님을 황송하게 여겨 죄다 집현전으로 돌아오게 된다 임금이 미운 것이 아니라 국법이 미운 학사들이었다 유언하오니 대대로 박씨와는 혼인하지 말라 태종이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상앙으로 물러앉았다 허나 병권만은 내놓지 않았다 병권에 관해서는 세종이 단독으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언명을 내린 것이다 그런데 병조 참판 김상환이 태종의 심기를 건드리고 만다 강상인은 총재 심정과 더불어 금위의 군사를 분석시키면서 세종에게만 아뢰고 상앙에겐 아뢰지 않았던 것이었다 금위 대골의 경호군 이에 상앙은 이 말을 듣고는 강상인의 진을 알아보려 즉시 그를 불러들였다 이보게 참판 상패와 매페는 어떤 일에 쓰는 것인가 예 대신을 부를 때 쓰는 것이옵니다 강상인이 무심코 대답했다 그런가 하면 이걸 가지고는 금상께 보이게나 이에 강상인은 상패와 매페를 가지고 세종에게 모였다 이것을 어디에 쓰는 것이오? 예 전하 밖에 있는 장수를 부를 때 쓰는 것이옵니다 그렇다면 상왕전의 도로 보내시도록 하시지요 강상인은 아차 싶었다 상왕과 세종에게 대답한 말이 달린 것이었다 이에 상왕은 강상인을 간사하고 거짓말을 잘하는 인물로 판단했다 곧 우부대인 원숙과 도진무 최윤덩에게 이런 정교를 내리게 된다 내 비록 덕이 없으나 병권에 관한 일은 진이 결재한다 했거늘 병지에서 다만 순천하는 일만 보고하고는 군사 전발에 대한 사항은 보고하고 있지 않고 있으니 이렇게 하자 처음 의견을 낸 자를 가려낼 것이야 만일 이를 숨기는 자가 있다면 고문을 더하도록 하여라 상황은 화가 나 있었다 정교를 받고 병조의 관원들이 엎드려 죄를 빌게 되었다 병조의 법에 따르면 도청부에서 군병을 주관하고 본병은 병조 참판과 좌랑 의뢰 군색이 겸하고 관선은 간섭하지 않았다 또한 대원 이운영이 일찍이 초계 수령을 지낼 때 박습이 도순찰서가 되어 순찰을 나갔다가 운영의 행정이 잘못되어 파면시켜버린 적이 있었다 운영이 벼슬이 떨어져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머니가 더위를 먹어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 이에 운영은 박습에 대한 원한이 깊었던 것이었다 운영은 상항전에 나가 병조 판사 박습에 관해 아뢰었다 상항마마 본병의 당상과 낭속들은 반드시 이를 알아냈을 것이옵나이다 하여 함께 고문하실 것을 청하옵니다 상항은 즉각 군청을 열라고 영을 내렸다 병조 판사 박습과 병조 참의 이각 병조 전랑 김자온, 이한유, 양여공, 병조 자랑 송을개와 이숙복 등도 강상인과 심정 등과 함께 공문하도록 하여라 의금부에 국청이 마련되었고 병조의 관원들은 상하를 막론하고 모조리 엮어 들어갔다 국청에서 강상인과 심정이 말했다 위사의 분석은 전례에 따라 한 것이고 상한께 엽줍지 못한 것은 깊이 생각하지 않은 탓이오 병조 판사 박습은 억울한 사정을 말했다 본병의 일은 각기 맡은 것이 있어 위사는 입직하는 당상과 난관이 분석시키는 것입니다 본시 판사에게 결제를 정하는 것이 아니지요 설사 판사가 간여했다고 해도 이는 죽을 죄는 아님으로 감칠 이유가 없습니다 허나 나는 아는 바가 없어 이의 상황은 박습과 강상인을 풀어주고 다른 죄인들은 벌금형을 내리고 불문에 붙이려고 했다 헌데 형조와 사원부, 사관원에서 들고 일어나니 이들을 귀양보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것이 8월의 일이었다 한 달 뒤인 9월 영의정 시몬이 명나라의 사신을 떠날 때 전별하는 사대부들이 많아 거마가 장안에 덮을 정도로 위세가 당당했다 상왕은 그 소문을 듣고는 매우 불쾌하게 여겼다 외척이 발효한다면 왕권이 흔들릴 염려가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그때 때마침 여러 대신들이 상왕을 배러왔고 그들은 상왕에게 여러 바깥 소문들을 말해주게 된다 병조자랑 안현호는 본래 강상인 심정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는 상왕이 심혼을 의심하는 것을 눈치채고는 이렇게 고자질을 해댔다 상왕마하마 심정이 박습과 강상인에게 사사로운 말로 이제 호령이 두 곳에서 나오게 되었으니 한 곳에서 나오는 것만 못하다 하였나이다 아니 그저가 그런 말을 했다는 말이냐 이런 괘씸한 자가 있나 상왕은 그렇지 않아도 심기가 불편했던 터 이내 노기가 충천하여 그들을 군문하도록 했다 벼랑간 조정이 발칵 뒤집혀지게 된다 강상인은 지독한 고문인 압슬령을 네 차례나 받았다 압슬령이란 사금파리를 깨어놓은 곳에 죄인을 무릎 꿇기하고 무릎 위에 큰 돌을 얹어 두들겨 패는 형벌이었다 그때 강상인은 고문을 이겨내지 못한 채 거짓 자백을 하기 일렀다 신이 박습과 더불어 심정을 국문 밖에서 만난 나이다 심정이 신에게 이르기를 내금원의 결혼이 많아 시위가 소일한데 어찌 보충하지 않느냐라고 묻기에 신이 군사가 만약 한 곳에서 모인다면 많고 조금이 어찌 상관하랴 했나이다 강상인과 심정의 대질심은 있었다 심정은 말했다 신이 총재 자리에 있는지라 시위의 소홀함만 의논했을 뿐 한 곳에 어쩐다는 말을 한 바가 없나이다 이에 강상인에게 압슬령을 더 가했는데 그러자 말을 바꾸게 된다 신이 영의정 심원에게 시를 두 군관에 분석시키려면 갑사가 부족하여 삼천명을 증언해야겠다고 말하고 군무는 마당이 한 곳에 돌려야 한다고 했나이다 그랬더니 심원 역시 그렇다고 하다이다 이 말을 들은 상황은 더욱 화를 냈다 들은 바와 같았기 때문이었다 간신들을 제거해야겠다 절저히 조사하도록 하여라 이때 참판 조말생이 상왕을 부추겼다 상왕마마 두 전하 깨워서 자유와 효도가 지극하오신데 인물이들이 국문을 농단하였사오니 그 마음을 측량하기 어렵사옵니다 상왕은 말생에게 명령을 내려 죄인들을 혹독하게 고문하도록 했다 가혹한 고문 덕분에 박섬 역시 허위로 자백하기 일렀다 예, 신이 가나였나이다 상왕은 화를 터뜨리게 된다 중무전은 심원이구나 이른바 한 곳에 어쩐다는 말은 그 뜻이 이미 군사를 나누는데 있어 내게 아뢰지 않을 때에 드러났더다 이에 상왕은 좌의정 박은과 우의정 유정현을 상왕전인 수강전으로 불러들었다 그때 두 정승은 시몬과 권세를 다투던 터로 이내 모함을 늘어놓게 바빴다 그가 한 곳이라 말한 것은 상왕마마를 가리킨 것이 아니오믄 명백합니다 틀림없이 주상전화를 가리켰을 것이옵니다 심정의 뜻이 아니오라 반드시 시몬의 뜻일 것이옵니다 경들의 생각도 그러한가 이에 상왕마마 그래 박습 등은 마땅히 형에 처해야겠으나 심원은 어찌할꼬 예 승지 원숙 등이 아뢰었다 강상인은 그 죄가 무거워 응당 죽여야 하오나 박습과 심정은 상인에 비해 죄가 가볍고 시몬이 중국에서 돌아오지 않았는데 먼저 죽인다면 시몬이 변명할 증거를 댈 것이 없어오니 조금 기다리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래 시몬이 돌아오지 않았으나 이미 죄상이 나타났으니 그 도당을 극형에 추하고 그 몸을 갈갈이 찢어서는 각 도에 돌려보내게 할 것이야 상왕의 영은 추상과 같았다 이때 유정현이 아부했다 상왕마마 박습 등이 이미 자복했어오니 하루라도 형을 늦출 수가 없나이다 이에 질세라 박은이 거들었다 이에 상왕마마 시몬이 돌아온다 한들 변명할 길이 없을 것이옵니다 그래 즉시 형을 시행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강상인의 몸은 수레로 찢기고 박습은 목을 베어지게 되었다 시몬은 일을 마치고 국경에다 체포되었는데 이때 시몬이 상왕에게 정하였다 상왕마마 아니 신이 중국으로 간 뒤에 일어난 일인즉 그들과 대면하길 원하옵니다 시몬은 대면하면 쉽사리 해결될 줄 알았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었다 강상인과 박습 등이 다 죽었거늘 누구와 대면을 하겠단 말인가 상왕은 금부진부 이양을 시켜 시원을 수원으로 압성케 한 후 이내 사약을 내렸다 시몬이 죽으면서 이런 유언을 남겼다 대대로 박시원은 혼일 하지 말라 좌회정 박은이 시몬의 죽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시몬의 가슴에 한임에 쳤던 것이었다 박은은 상왕 앞에서 시몬에 대해 권세욕의 눈먼자로 평가했다 상왕마마 시몬이 국구로서 영의정이 되었을 때 영의정은 비록 높기는 하나 맡은 사무가 없고 좌회정은 이의의 병조를 관정하고 의정은 호형 공조를 관정하므로 시몬이 권세가 없음을 싫어하여 좌생의 자리를 탐낸 나이다 이로써 시몬이 권세를 탐내요 국법을 무너뜨리려는 뜻을 알 수 있었나이다 박은의 이 말이 상왕이 시몬을 의심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의정 유현종은 시몬의 아내 안씨를 천민으로 만들 것을 정했다 이로써 순식간에 안씨는 의정부의 여종으로 전락했고 강상인 심정의 처자는 종이 되고 만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박은과 유현정 조말생은 왕비 심씨를 패하라고 청했는데 이때 상왕은 분명히 선을 긋고 말했다 왕비는 좌우로 논하지 말라 네 다시 한번 논한다면 엄벌에 처하게 될 것이여 이는 시아버지의 특별한 배려였으나 왕비 심씨의 친정은 품비 박산이 나버림에 자신이 왕비가 된 것을 오히려 저주할 뿐이었다 절제사를 죽인 기생의 꿈 조선이 이를 얻어도 변방 야인들과 서해 남해안 일대의 외구의 악탈이 심하여 백성들의 피해가 커졌다 변방 야인들은 고려 때 윤관이 여진을 내쫓고 성체를 설치하자 공정진의 방어소를 만들었다 조선이 개국한 후 대조는 그곳에 돌성을 쌓았다 태종 때에는 도우부를 만들고 목책을 설치하여 군대를 주둔시켰는데 그래도 야인들의 노략질은 끊이지 않은 것이었다 이에 조정에서는 충청도 이남 세도의 토호와 향례를 뽑아 변방에 공지를 메우려고 했다 이 무렵 경원 절제사 송미희와 혹은 이백경이 의금부에 감금되게 된다 희미는 경원 절제사로서 경원을 지키는 관리였다 어느 날 희미는 수천 기생들을 불러 잔치를 베풀고는 변방 관리의 외로움을 달래였다 수천 기생 가운데 희미를 따르는 기생은 희미와 동침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영감, 요사이는 변방이 조용하여 영감께서 잔치를 베풀 만큼 여유가 있으니 소첩도 좋습니다요 그래, 그렇다고 방심할 일은 아니니라 어느 때 어디로 야인들이 습격해 들어올지 모르는 것이야 예, 하여도 오늘 밤만은 근심 걱정을 털어버리시고 소첩의 품 안에서 편히 잠드소서 오냐, 사내가 내일 삼수가 합산해 갈망 중 어찌 여인의 살냄새를 마다하겠느냐 희미는 수천 기생을 상대로 운우지정을 구수한 누룽지를 맛보듯 즐겼다 수천 기생이 마음 놓고 열어주는 문이었어 희미의 호기는 산이라도 무너뜨릴 기세였다 이내 수천 기녀는 온몸으로 희미를 받아들였다 희미는 기지 난 채 쓰러져 단잠을 즐겼다 있던 날 아침, 수천 기녀는 정색을 하고 말했다 얄구져라, 얘기를 해야 할지 말지 모르겠나이다 아니, 무슨 말인데 아침부터 뜸을 들이느냐 그것이… 지금부터 제 얘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 없어서 그래 알았다, 어서 뭔 말해 보거라 어젯밤 꿈에 야인이 도련이 나타나 영감의 머리를 베어 가더이다 뭣이야, 내 머리를 베어 갔단 말이더냐 예, 아운데 피는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나이다 꾸고 참… 개꿈이로구나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희미는 기분이 매우 언저났다 무사히 근무 기간을 넘겨 서울로 돌아가면 그만이었다 야인을 쪄서 공을 세어봤자 그게 도움이 될 일도 없고 또 야인을 이길 자신 또한 없었다 헌데 이틀 후 야인이 쳐들어왔단 보고가 들어왔다 희미는 기생의 꿈이 마음에 걸려 동원에서 한 발짝도 나가기가 싫었다 적의 동태를 살펴본 적 약해 보여 쏘이다 어서 군대를 보내시지요 부하 장군이 재촉했다 그러나 희미는 움직이려들지 않았다 아니다, 좀 더 두고 볼 것이야 놈들이 그냥 떠날 수도 있지 않느냐 병법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죄상책이라고 하였다 아니, 절제사 영감 그들의 노략지를 보고만 있으란 말입니까 어서 그들을 쳐서 백성들을 구해야 합니다 혹은 이백경은 흥분하여 체근하듯 말했다 혹은 성급하게 굴지 말라 성급한 것이 아니오라 약탈하는 야인을 그대로 두는 병법도 있사옵니까 네, 아까 말했듯이 가만히 앉아서 쫓는 방법 또한 병법이 아니겠는가 영감, 나중에 죄를 어찌 받으려고 이러십니까 이백경이 몸이 달아 재촉했으나 희미는 기녀의 꿈에 사로잡혀 옴짝달싹할 수가 없었다 그러는 사이 야인들은 말과 백성들을 몇 백 명 몰고 이내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이 일은 이내 조정에 알려지게 된다 세종은 이를 듣고 진노함에 송임이와 이백경을 의금부에 가두고 문추하기 시작했다 송임이는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기녀의 꿈이 불길하여 나갈 수 없다는 말은 차마 할 수 없었던 것이었다 이백경은 정상 참작되어 목숨을 건졌으나 송임이는 사형을 면치 못한 것이다 송임이가 형장으로 가며 용산에 청파를 지났다 이때 좌의정을 지낸 최윤덕이 술과 안주를 갖추어 하인들에게 들려나왔다 최윤덕은 30년간 무장으로 활약했고 특히 변방 야인들이 두려워한 존재였다 어려서부터 활을 잘 쏘아 아버지 운회와 함께 고찰 사냥을 다녔다 아버지 운회 역시 고려의 장수로 여러 차례 외구를 소탕하고 조선 건국 후에 지충추 부세를 지닌 인물이었다 이렇듯 최윤덕은 북쪽 변방을 지키는 관리들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음에 희미에게 술잔을 내밀며 말하였다 이리 오시오 조선길 가는 길에 몸이나 훈훈이 적셔 가구려 예 고맙나이다 대감 너무 슬퍼하지 마오 그대는 법에 따라 마땅히 죽어야 하오 인생이란 게 마침내 한 번은 죽는 것이 아니겠소 나 역시 곧 그대 뒤를 따를 것이오 예 대감의 이 은혜를 저승에서 갚겠나이다 송이미는 꿈 얘기를 해준 기생을 저주했다 그러나 윤덕이 따라주는 이 별주 한 잔에 저주의 감정은 씻은 듯이 사라지고 만다 그렇게 희미는 평온한 마음으로 죽음을 받아들이게 된다 정승구와 노비 정승구와 노비 명제상 하면 황희를 떠올리게 된다 조선 역사상 황희처럼 청령 결백하고 사리분별이 확실하며 마음이 너그러운 재상은 둘도 없었다 황희는 목민관의 모범이자 이상적인 재상의 대명사가 되었다 황희의 자는 구부 처음 이름은 수로였고 혼은 방촌이었다 고려말에 급지하여 나이가 86세 이를 얻어 은퇴하게 된다 그 뒤 4년 후 90세로 세상을 떠나 종류에 배양되며 익성공이란 시효가 내려졌다 황희는 황희는 그러던 어느 날 황희는 혼자 동산에 거늘게 된다 그때 이웃에 살고 있는 버릇없는 젊은이가 돌을 던져 익은 배가 우수수 땅에 떨어지게 된다 그 광경을 본 황희는 시종에게 말하였다 예야 떨어진 배를 그릇에 담아 돌팔매질한 젊은이에게 갖다 주어라 혼줄이 날 줄 알고 숨어 있던 젊은이는 이 광경을 보고 절로 머리가 숙여졌다 한 번은 정원 이석형이 황희를 뵈러 간 일이 있었다 황희는 석형에게 책 표지에 제목을 쓰게 했다 그때 추하게 생긴 개집종이 개다리 소반에 술상을 챙겨들고 와서는 이석형을 노려보며 물었다 술상을 노리까 아니 조금 기다리도록 하여라 황희는 이석형이 책 표지를 쓸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다 그렇게 여종은 한참을 기다렸고 황희가 술상을 놓으라고 하지 않자 여종은 버럭 고함을 질렀다 아잉 어찌 이리 꾸물거리노 황희는 웃으면서 받았다 그래 그럼 놓으려 무나 여종은 술상을 방해 놓았다 뒤여 남루한 옷을 입은 한때의 아이들이 맨발로 들어와 황희의 수염을 잡아당기기도 하고 옷을 밟기도 하고 두들기기도 하면서 안주를 집어먹기 시작했다 이는 죄다 황희가 부리는 종들의 아이들이었다 황희는 아이들의 하는 짓을 지켜보면서 아야아야 하고 비명을 지르는 신용을 했다 이를 지켜본 이석형은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고 만다 한 번은 황희가 종이를 펼쳐놓고 글씨를 쓰려고 했다 그런데 종이의 아이가 종이의 오줌을 갈겨버리는 것이 아닌가 허나 이때도 황희는 오줌을 손으로 훔치며 이렇게 말하였다 어허 이놈 허허 고추가 실하지 않구나 황희는 이조판서 시절 양령대군의 폐를 반대했는데 이 때문에 태중의 노여움을 산 뒤 7년 동안 귀양사를 해야 했다 그때 황희는 남원의 7년 동안 문을 닫고 단정히 앉아 찾아오는 손님마저 물리치고는 오로지 운서 한지를 갖고 거기에만 눈을 대고 있었다 그 덕으로 인해 뒤에 비록 나이가 많아도 글자의 획이나 음이나 뜻 하나라도 그릇되지가 않았다 태종이 상왕으로 물러앉자 황희를 유배지에서 불러냈다 태종은 황희의 인물댐을 알고 있었는데 그리하여 세종에게 불렀을 것을 권했다 세종은 자기를 반대한 황희였지만 아버지의 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다 황희는 통이 벌어진 높은 갓을 쓰고 거칠고 푸른색의 달령차림에 남색 조화를 띄고 승정원실에 들어섰다 시골 티가 더덕더덕 끼었으나 보는 사람들은 불쾌하게 여기지 않았다 상왕전엔 세종 또한 와 있었다 두 분 마마 신 황희 인사 올리옵니다 태종은 황희를 반갑게 맞았다 어서오구려 지난날 나의 홀드를 섭섭다 여기지 마시오 어인 말씀이시옵니까 그동안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어 좋아한 나이다 그랬다니 다행히 꾸려 태종이 세종에게 말했다 주상 황희의 지난날은 어쩌다 그랬던 것이었소 그러나 이 사람을 버릴 수는 없어 장천나라를 다스리려면 이 사람이 없어선 아니되요 세종은 태종의 뜻을 받들어 황희에게 곧 예조판사를 제수했다 때마침 흉년이 들어 황희는 강원도 관찰서로 나갔다 그는 마음이 넓고 모가 나지 않아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에게 한결같이 예의로서 대했다 국사를 논할 때는 전례를 잘 지켜 고치고 바꾸길 좋아하지 않았다 한 번은 황희가 정승이 되었을 때였다 어느 날 국사로 판서들이 모였는데 김종서가 황희를 생각하고 약간의 술과 과일을 마련했다 헌데 황희는 이를 보고는 크게 성을 내며 말했다 이게 뭡니까 나라에서 예빈씨를 조정의 곁에 설치한 것은 삼궁을 접대하기 위험이오 시장하다면 의당이 예빈씨에서 장만해 올 것이지 어찌 공판이 사사로이 가져온단 말이오 김종서는 황희가 야속했으나 한마디 대꾸도 할 수가 없었다 그 뒤에도 황희는 김종서에게만은 박절할 정도로 꾸질함을 내렸다 때로는 김종서 대신 구사를 매질하기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했다 어느 날 맹사성이 황희에게 물었다 대감 김종서는 당대 훌륭한 판서요 대감께서 매양 허물을 잡는 까닭은 과연 무엇이란 말이오 황희가 빙긋 웃었다 그는 티없이 맑은 얼굴이었다 이보시오 고불 내가 김종서를 미워하는 것 같으시오 예 미워하지 않고서야 어찌 그리 그 사람에게만 야박하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종서는 큰 그릇이오 헌데 성격이 급하고 기운이 날 쓰여 이를 과감하게 처리하오 물론 그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가 뒷날 나이가 들어 내 자리나 고불자리에 앉았다고 봅시다 그때도 지금처럼 성격대로 이를 처리한다면 과연 신중하다 하겠습니까 분명히 이를 그리칠 염려가 있습니다 하여 내가 미리 종서의 기운을 꺾고는 그를 경계하여 뒷날 모든 일을 가벼이 처리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오 이래도 내가 김종서를 시기하는 것입니까 아이고 그런 깊은 뜻이 있는 줄 몰랐소이다 잠시 오해한 것을 용서하시오 용서를 할 것까지야 큰 그릇이란 잘 다듬어야 빛이 나는 법입니다 뒤에 황희는 김종서를 정승에 추천하게 된다 황희가 한 번은 교화의 둔전을 이양 받으려고 교화 수령에게 압력을 넣었다는 모함을 받게 되었다 양사에서 들고 일어나니 조정에서는 황희를 파직시키란 난리가 벌어졌다 그러나 세종은 황희를 신임했다 꾸미랍 길에서 성균관 유학생이 황희에게 삿대질을 하며 욕을 하기 시작했다 네가 정승이 되어서 임금의 눈을 속이고는 못된 치를 한단 말이냐 황희는 그에게 웃어주었다 유학생의 기백을 높이 사던 것이었다 황희는 나이가 많아지고 벼슬이 무거워질수록 더욱 겸손한 자세를 취했다 벼슬에 물러나서는 늘 고요한 방에 앉아 하루종일 말없이 글을 읽었다 창가에 늑복숭아가 무르익어 이웃 아이들이 따먹기 시작했는데 황희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다 따먹지 말거라 나도 맛 좀 보유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조금 뒤에 나가보니 복숭아는 한 알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황희는 그저 웃을 뿐이었다 참으로 보량이 넓은 재상이었다 황희 못지않게 명재상으로 이름을 떨친 이가 고불 맹사성이었다 황희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같은 재상으로서 맹사성은 황희와 쌍벽을 이루는 인물이었다 맹사성은 천성이 지극히 효성스럽고 청렴한 인물이었다 그가 거쳐하는 집은 겨우 피바람만을 막을 정도였다 집안 살림은 초연했고 음료를 사랑하여 통수와 피리를 끼고 살았다 그는 조정에서 주는 농미 외에는 먹지가 않았다 한 번은 아내가 햅쌀밥을 쥐어올렸을 때 일이었다 아니 어디서 햅쌀을 구했습니까 농미가 무거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나이다 이웃집에서 구워 밥을 쥐었습니다 아이고 공연한 짓을 했소이다 뼈스라치가 농미를 먹는 것은 당연한 일이거늘 앞으론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맹사성은 밥상을 물렸다 그렇다고 맹사성은 꽁생원은 아니었다 해악이 넘치는 인간매를 지니고 있던 것이었다 그는 경자생이면서 개묘생이 모인 개 장남삼아 들어갔다 소위 갑개 즉 동갑개에 된 것이었다 자기보다 나이가 적은 동갑개에 들어서며 그는 시침을 떼었다 어느 날 세종은 고불에게 나이를 물었다 경은 나이가 몇이요 맹사성은 임금까지 속일 수가 없었다 예 주원아 신경자생이옵니다 이 말을 개묘색인 신하가 들었고 갑개 금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고불이 얼마나 젊어지고 싶었으면 나이를 네 살이나 속이고 젊은 축에 끼려고 했을까 고불은 그 말을 듣고 오불 관원이었다 오히려 능청을 떨며 받아 넘긴 것이었다 아니 어린 사람들이 어른이 놀아주면 고맙다고 할 것이지 웬 말이 그렇게 많은가 고불은 피리를 가지고 다니며 기분이 내키면 꺼내어 한 곡조씩 불었다 집에 있을 때는 항상 대문을 걸어잠근 채 손님을 맞아들이지 않았는데 어쩌다 곡물 오는 관리들은 절대 물리치지 않았다 관리는 멀리 동구 밖에 피리 소리가 들으면 고불이 집에 있다는 걸 그렇게 안 것이다 여름이면 소나무 그늘에 앉았어 겨울이면 포단에 앉아 피리나 통수를 불렀다 그토록 그는 음류를 즐기고 사랑했던 것이었다 어느 날 병조판서가 곡물 오 고불의 집을 찾았다 마침 소낙비가 내림에 고불의 집은 온통 물벼락을 막고 있었다 여기저기서 물방울이 떨어지고 이내 병조판서의 의관이 다 적게 되자 고불은 이렇게 말했다 아이고 하필 손님이 계실 때 소낙비가 쏟아질 게 뭐어람 당시에 병조판서는 사랑채를 크게 짓고 있었는데 집에 돌아온 그는 당장 공사를 중단시키며 말하였다 그래 정승의 집이 그러하온대 네 어찌 바깥사랑채가 필요하겠는가 고불의 고향은 온양이었다 어버이를 배로 한영에서 온양까지 소를 타고 다녔다 한 분은 양성과 진위 두 골 수령이 고불이 온양에 온다는 소문을 듣고 장원에서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다 그들은 재상의 눈에 들어보려는 수작을 뿐인 것이었다 그렇게 수령이 있는 한 앞으로 한 노인이 소를 타고 지나쳤다 이내 수령이 관졸들을 시켜 그를 꾸짖게 했다 웬 늙은이냐 감히 재상행차를 기다리는데 소를 타고 지나가다니 참으로 버릇이 없구나 그때 뒤를 도른 고불은 빙긋 웃고는 이렇게 말했다 수령들에게 이르게 온양에서는 맹고불이라고 말일세 관졸이 전하자 두 수령은 이내 기겁하며 달아나고 만다 어찌나 급히 달아났던지 언덕 밑 깊은 못에 수령의 관인이 떨어진 줄도 몰랐다 그 뒤에 그 연못을 인친년이라 불렀다 고불이 온양에 들러 어버이를 뵙고 한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도중에 피를 만나 용인의 주막에 들렀는데 행차가 요상스러운 과객이 노상에 앉아 거드름을 피우는 것이 아닌가 고불은 할 수 없이 노상 아래에 앉았다 거드름을 피우는 자는 영남에서 의전부의 녹사 자리에 응치하러 가는 중이었다 입고 그 사람은 고불에게 노상으로 올라오라고 전하였다 둘은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나누며 장기를 두었는데 갑자기 친해짐에 농을 추고받기 일렀다 우리 공당 놀이를 한번 할까요 영남 나그네가 말했다 그것이 무슨 놀이오 예, 내가 말끝마다 공 하고 물으면 노인께서 당 하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거 재밌겠어 하면 내가 연장자이니 먼저 묻겠어 예, 그러시지요 고불이 먼저 물었다 무엇하러 서울에 올라가는 공 벼슬을 구하러 올라간다 다 무슨 벼슬인 공 녹사 자리란다 고불은 한참 사이를 두다 말하였다 애가 시켜주겠고 헤, 그러진 못할 거다 그렇지 않을 거 농담도 지나치다 알아서 하라고 그리할 게다 이내 두 사람은 피를 피하며 재미있게 지내고 헤어졌다 며칠 후 맹사성이 의정부에 앉아있는데 영남에 그 사내가 들어왔다 고불은 슬그머니 장난기가 발동하며 사내에게 물었다 어떠한 공 이내 사내는 깜짝 놀라 고불을 쳐다보고 납작 엎드리고 만다 그리고 언급결에 말을 받았다 죽었지 당 하하하하 되었지고 대감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염려 놓으시고 그 자리에 있던 신뢰들은 이 상황을 괴이 쫓겨 여겨 두 사람을 쳐다보았다 고불이 그 까닭을 얘기하자 의정부는 한참 웃음바다가 되었다 고불은 그 사람을 녹사로 삼았다 그 뒤 그 사람은 고불의 추천을 받아 여러 차례 고을의 수령으로 지냈다 참으로 묘한 인연이라 하겠다 고불이 아니었다면 감히 흉내내지 못할 해악이었다 뒷날 사람들은 두 사람의 희한한 문답을 공당 문답이라 칭하였다 허조와 도둑 조선 초기의 외교관으로 명제상으로 알려진 허조의 자는 중통 호른 경함이다 태종이 허조를 평가하기를 그는 참된 재상이여 우리에게 기둥이 되는 주춧돌이다 라며 세종에게 추천하였다 외교관으로서의 그의 활약은 매우 독보이게 된다 예조판서 시절 대마도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불법 입국으로 잡혀있는 외인들을 돌려보내는가 하면 명나라의 사신으로 여러 차례 나가 국교를 다지기도 했다 각 주연에서 공창 폐지론이 일어났을 때 조정에서는 혁파하는 쪽으로 여론이 움직였으나 오로지 허조 혼자서는 폐지한다면 그보다 더 큰 폐단이 있을 것이라며 그대로 두자 주장하였다 엉건히 수세에 몰리면 적극 지원을 했고 좀 채 사람의 과오를 말하지 않았다 허조는 세종시대의 재상으로서 황의와 맹사성에 버금가는 인물이었다 성격이 엄하고 품행이 방종했으며 청렴 근심했고 이를 공평하게 처리하였다 날마다 새벽달기 울면 세수하고 관대를 갖추고 앉아 하루종일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고 나란인을 의논할 적엔 자기의 신념을 지켜 주때 없이 왔다갔다 하지 않았다 그는 갑법임 없이 엄하여 아들에게 허물이 있으면 반드시 사당에 고하고 벌을 내리곤 했다 그가 어찌나 엄격한 생활을 했던지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말했다 그 양반 부부의 운우지락을 모를 거야 이 말을 들은 허조는 농담으로 받아 넘겼다 아니 내가 운우지락을 몰랐다면 내 아들은 어떻게 태어났단 말인고 부모의 기일에 허조는 반드시 어머니가 손수 지은 젊었을 적 입은 푸른빛 달령을 입고는 눈물을 흘리곤 했다 허조는 나란인을 의논할 때 새벽달기 울자마자 형한테 먼저 갔는데 허조도 동생이 찾아올 것을 미리 알고는 새벽마다 의견을 갖추고 기다리곤 했다 주가 형한테 물었다 오늘 조종에서 여채저채한 일을 처리해야 하는데 어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글쎄 내 의견은 이러저러 아네 주가 흔쾌의 의견을 말해 주었다 허조는 매우 기뻐하며 물러나와 말하였다 옛말에 사람은 어진 부용이 있음을 즐거워한다 하더니 이를 두고 이름이야 허조 또한 동생 못지않게 성격이 준엄하고 가법이 있었다 제사는 한결같이 주곡문의 가래를 따랐다 한 번은 허조가 병에 들어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동생 조에게 대행토록 했다 그때 조는 형의 제도를 조금 변경시켰는데 이때 주는 화가 나서는 절교 선언을 한 것이다 너는 어찌 작은 아들이 종가에서 제멋대로 옛 제도를 변경한단 말인가 이는 가히 종선을 없인 여긴 것이야 그러면서 허조는 동생을 대문 안에 들이지 못하도록 하인들에게 엄명을 내렸다 허조가 황송하여 새벽마다 형의 대문 앞에 일렀으니 번번이 거절당할 뿐이었고 그런 날이 계속 지났어야 허조는 동생에게 화를 풀게 된다 어느 날 밤 허조가 밤늦도록 책을 읽었다 밤중에 도둑이 들어와 물건을 챙겼는데 허조는 그 광경을 마치 진흙으로 만들어 온 허수아비처럼 보고만 있었다 도둑이 나간 뒤에야 집안 사람들이 알아차리고 이내 수선을 떨자 허조는 집안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보다 더 심한 도둑이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는데 어느 여가에 바깥 도둑을 걱정하려 그 말을 들은 집안 사람들은 이내 머리를 숙이고 만다 후세 사람들은 조선의 어진 정승으로 황의와 허조를 꼽았다 그러나 두 재상 모두 고려조의 벼슬살을 했기 때문에 몰고진 선비로 치는데 주저한 것이다 충은 길고 효는 짧다 집현전 학살을 거쳐 직제학이 올랐으나 과감히 벼슬을 버리고 경상도 함양으로 낙향한 어병갑은 원래가 지씨였다 그의 먼 조상 중익의 본성은 지씨였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얼굴이 기이했고 자라서는 백근이나 되는 활을 사용했다 중익의 겨드랑이 밑에는 비늘 셋이 있었는데 태조 왕구는 지중익의 겨드랑이에 비늘 셋이 있다고 하며 직접 확인하고는 이렇게 말하였다 과연 듣던 대로구나 니 겨드랑이에 비늘이 있으니 물고기가 아니냐 오늘 이후부터는 너는 지씨가 아니라 고기 어짜 어시 어시이니라 이렇게 고려 태조의 사성을 받아 지씨는 어시로 변하였다 그렇게 어병갑은 태종 무자년의 장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다 그때 시험관으론 대제약 정의호가 되었다 정의호는 특히 그리띠오나 고려 명인으로 꼽히는 인물이었다 과거 시험을 앞두고 정의호는 꽤나 별난 꿈을 꾸었다 그가 꿈에서 어떠한 시를 지었던 것이었다 상금이 풍내는 어변갑이요 한봄이 좋은 경치 마이성이로다 두 이름 대가 되어 서로 결혼하 용문의 윗손님을 그 어찌 미치리요 희한한 꿈이었다 그 뒤 정의호는 시험관이 되어 정시를 주관했는데 이때 문과에 뽑힌 장원이 어변갑이요 우과에 뽑힌 장원이 마이성이었다 어변감은 승승장구하여 충주 판관이 되었다 그의 아버지 어원은 겨우 한량감으로 한직한 적이 있었는데 어변갑은 상소를 올려 자기 아버지의 직을 대신하겠다고 정하였다 이런 상소를 본 태종은 감동을 받고는 연을 두 품개나 올려 본직을 재수하고 만다 이태부터였을까 어변갑의 호심은 널리 알려지게 된다 어변갑이 헌납에 있을 때였다 동료가 상소를 올려 계림부윤 윤생을 탄핵하려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어변갑은 이런 지하에 거절하며 말했다 이런 어변갑의 반대로 사고 난 원관들은 윤상의 탄핵을 그만두었다 어변갑은 벼슬아치 가운데 신장과 매우 친한 사이였다 신장은 찬판을 지닌 집현전 학사 출신으로 어변갑은 신장과 이런 약속까지 하였다 여보게 우리들이 충성을 다하여 임금을 섬기고 이름을 떨치면 고향으로 돌아가 부모를 섬기세나 좋은 의견일세 그렇게 아세나 그렇게 집현전에 들어선 어변갑은 세종의 은혜가 깊어 벼슬을 십사리 떨칠 수가 없었다 그는 고향에 돌아가 부모님을 모시는 곳이 늦어짐을 탄식하며 말하였다 임금 성길 날은 길건이와 어버이를 봉행할 날은 이렇게 짧을 수가 있을까 어변갑은 기회를 노렸다 때마침 그의 허리 밑에 건습증이 나타났는데 어변갑은 이를 핑계로 사직서를 낸 뒤 고향 함량으로 달려갔다 세종은 어변갑의 사직서를 보고는 승종원에게 일렀다 이 사람은 꼭 써야 할 인물이다 병을 낳는 대로 보고하도록 하여라 어변갑은 건습증을 치료하고는 고향에 돌아와 시를 지었다 병을 핑계로 돌아오니 한집이 깊은데 황량한 조목들은 옛 목과에 그윽하다 나 같은 자 어찌 감히 공명을 피하랴만 어버이 계시니 멀리 놀진 못하리라 어변갑은 벼슬에 연연하지 않고는 어버이를 정석껏 봉행하게 일렀다 신장은 어변갑과 약속을 깨고는 조정에 남아 참판을 지냈다 당시에 신장은 한림으로 있는 어변갑의 아들 효첨을 불러 이렇게 말하였다 내일 지기에 그대 아버지와 고향에 돌아가 어버이를 봉행하기로 굳게 약속했었네 그러나 자네 아버지는 결단성 있게 고향으로 돌아가 어버이를 봉행했지만 나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여지껏 조정에 머물르고 있네 이리 부끄러운 인생이 있나 세상사가 뜻대로 되어 오이까 너무 서글퍼하지 마소서 효첨은 신장을 위로하면서도 아버지가 자랑스러웠다 효도가 벼슬 보도 어렵다는 걸 그는 새삼 깨닫고야만다 권근의 아들 권재는 그 무렵 우찬성으로 있었다 그는 어변갑의 효행을 듣고는 선비들에게 말하였다 지금까지 조선에선 벼슬을 사양한 이가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허주 판산 성부서이고 다른 이는 어변갑이다 조정에서는 어변갑의 효생을 높이사 김해 부서를 주고 지사 간원서로 불렀으나 그는 끝내 응하지 않았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때 가서 임금에게 충성해도 일이 늦지 않겠다고 여긴 것이다 그러나 그는 다시는 벼슬길에 나오지 않았다 거위알 술잔 예조 판소를 지낸 정갑소는 언관들의 기강을 바로잡는 데에 쓴 이름난 문관이었다 그의 얼굴은 남자다웠고 키가 컸으며 수염이 매우 아름다운 청년이었다 정갑소는 그릇이 큰 관리였다 정념하여 여러 대에 걸쳐 재생을 지냈으나 집이 가난하여 베이블과 부들자리를 깔고는 만족해했다 성품이 간직하고 꼬든 말을 잘하며 권세가를 피하지 않았다 그는 대선 시절 많은 일을 해냈는데 한 번은 2조에서 관리를 잘못 채용한 일이 있었다 어느 날 세종이 사정전에서 조회를 열대었다 하현은 정승이고 최부가 2조 판소였는데 정갑소는 이에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최판소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하정승은 사례를 조금 알만한 분 같았는데 사람을 쓰는 곳을 보니 형편이 없습니다 그려 두 사람의 얼굴은 이내 백지창처럼 하얘지고 만다 잘못을 저질러놓고 전정긍긍하던 차였다 어디 할 말 있으면 해보시구려 정갑손이 다그치자 두 사람은 이내 고개를 숙여버렸다 전하 저 두 사람을 국문하여 벌을 주시옵소서 세종도 두 사람의 잘못된 인사를 알고는 시정을 명한터였다 이내 세종이 말하였다 대사원 이미 과인이 지적한 바가 있소이다 그 문젠 덮어두시오 조회가 끝나자 중신들은 사정전 밖으로 나왔다 하현과 최부의 얼굴은 땀으로 젖어 있었는데 이때 정갑손은 그들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두 분 대감 나는 직분을 위해 잘못을 지적한 것이오 결코 두 분을 해코지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그만둡시다 더 말에 무얼 하겠소 최부가 언짢은 기색을 보였다 이에 정갑손은 녹사를 불러일렀다 두 분께서 심히 더우신 모양이다 네가 부채를 가져와서 이에 부쳐드려야겠다 정갑손은 빙그레 웃고는 자리를 피했다 조금 더 두려워하거나 후회하지 않는 얼굴이었다 공회가 열리면 사정기관인 사원부와 사관원은 칸막이를 사이로 이웃에 자리잡고는 했다 이때 휘장을 걷고 서로 술잔을 주고받으며 권하기를 일쑤였는데 만약 금주령이 내려진 때에 공회가 열리면 사원부에선 법을 지켰으나 사관원은 그러지 않았다 한 번은 사관원 강관이 술잔을 가득 부어 휘장 틈으로 사원부 관원에게 보냈다 관원은 장난삼아 웃소매로 밀쳤는데 술잔이 휘장 틈으로 떨어져 굴러 대사원의 책상 앞에 멈추는 것이 아닌가 이내 사원부의 관원들의 얼굴은 새해지고 이제는 죽었구나 싶어 숨을 쥐기고 있을 때였다 정갑손이 술잔을 보며 아전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 저 거의 알처럼 생긴 것이 무엇인고 예... 그... 그것은... 아전이 머뭇거렸다 수종 구슬이 몇 개나 들어갈 수 있느냐 예... 대감 백 개쯤 들어갈 것 같나이다 아전이 엉겹결에 대답했다 그렇다면 저것을 들어왔던 틈으로 던지도록 하여라 선부 관원들은 그제 큰 숨을 하르르 내쉬었다 그리고 정갑손의 넓은 아략에 탄복하여 저절로 머리를 숙이고야만다 입고 사건원은 거의 알 술잔인 아란배가 생겨났다 이 아란배는 금주령을 어긴 것을 경계하잔 뜻으로 정갑손이 만들어 보낸 것이었다 정갑손의 집안 단속은 한 치의 틈도 없었다 그의 아들, 동생들도 사사로운 청탁은 절대로 할 수가 없었다 그가 함길도 감사했던 시절이 있었다 저중에 부름을 받아 한양으로 다녀오는 길이었는데 그 사이 함길도에서 치르는 항씨의 방에 아들 오의 이름이 들어 있었다 이를 본 정갑손의 아름다운 수염은 이네 꼿꼿이 곤두석여야만다 그는 즉시 시간을 불러 이렇게 말하였다 네 이놈, 늙은 곳이 감히 나 없는 사이에 내 자식에게 아첨을 떨었느냐 네 아들 실력은 내가 잘 알고는 네가 감히 합격시켜서는 우리 임금을 속이려 했느냐 그게 아니우라, 감사나으리 됐다, 그러면 실력으로 뽑았단 말을 하려 되는 것이냐 시간은 변명 한마디 못하고 물러나 방에 오의 이름을 지우고는 파면 당하고 만다 힘으로 화를 면한 무관 무과 출신으로 벼슬이 판춘추에 이른 하경복은 죽어서 양정공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그는 용맹한 장수로 당대의 이름을 날린 인물이었다 그의 어머니는 꿈에 자라가 품속으로 들어오는 태몽을 꾸고는 경복을 잉태하게 된다 그가 태어나자 암형을 왕빠라지였다 경복은 어렸을 때부터 또래 아이들에 비해 기운이 장사였다 그렇게 무과에 급지하여 궁궐을 지키는 갑사가 된 경복은 어느 해 동짓날 숙직을 맡게 된다 비현이 온실을 순찰하다 매화가 눈에 띄자 성큼 그의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긴 가지 하나를 꺾어서는 투구에 꽂았는데 온실 담당자가 보고 놀라 이렇게 말하였다 아니 무슨 짓이냐 감히 궁궐 온실에 매화가지를 꺾더니 죽고 싶어 환장을 한 것이냐 말 삼가하시오 이 매화가지를 궁궐 문 옆에 꽂으려 하는 게요 매화라는 게 온실에만 있으란 법이 있습니까 아니 이 자가 간등이가 부었구먼 이 일을 조정해서 알면 네 목이 열 개라도 남아나지 않을 게요 진주에 있는 우리 집 울테리가엔 매화나무가 지천으로 자라고 있어 마소를 매는 것도 이 나무입니다 꺾어서 뗄나무로 떼는 것도 이 나무입니다 근데 무엇이 귀하다고 이 난리입니까 이런 미련한 놈을 봤나 네 집 울타리까의 매화나무와 궁궐 온실의 매화나무가 같더란 말이냐 예 똑같은 매화나무입니다 호들과 떨지 마시지요 이 소문을 듣고 사람들은 그의 분별없음을 비웃었으나 기계는 장하게 여겼다 한편 그가 장수가 되어 동북면을 지킬 때였다 알고 지내는 야인이 동료를 데리고 그를 찾아왔는데 야인은 그의 힘을 시험해 보려 삼백근짜리 활을 가지고 온 것이다 하경복은 그들에게 술상을 차려주었다 장군 이 활을 당겨 보실 수 있겠어 경복은 아무 말 없이 궁수를 불러 이렇게 말하였다 저놈들이 가지고 온 활을 그대로 만들어 불에 구워서 들고 오니라 예 장군 그동안 경복은 야인들에게 술을 권하며 말했다 술을 마셔야 기운을 차리고는 저 활을 당길 수 있지 않겠어 자, 어서 잔을 비우시지요 그렇게 한동안 술전이 오고 갔고 그동안 궁수는 야인이 가지고 온 활과 똑같은 활을 만들어 가져왔다 경복이 일어나 궁수에게 활을 받고 말했다 자, 이제 내가 이 활을 당겨 보겠어 육국 경복은 힘들지 않고 삼백근짜리 활을 가볍게 당겼다 활이 불에 구워져 있어 힘이 풀렸던 터라 쉽게 당길 수 있었던 것이었다 아니, 뜨던 대로 장군의 힘은 장사입니다 그 광격을 본 야인들은 이내 머리를 조어려 탐복해 맞이 안았다 그 후 야인들은 그의 위세에 눌려 감히 약탈을 하러 오지 못했다 그가 버티고 있는 한 국경은 매우 평화로웠던 것이었다 세종은 그를 중히 여겨 함길도 절제사를 오래 맡기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를 위로하고 보살펴주는 것도 힘썼다 한 번 세종은 혹은 홍사성에게 그에게 편지를 보내라 시켰다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과인이 그대를 믿길 장성처럼 하였으나 어머니의 아들 기다림과 아들의 어머니를 그리워함이 5년이나 되었구려 경의 후임을 물색해도 실로 장수를 얻기가 어려워 과인이 벅이나 괴롭소 그대 어머니는 과인이 보살펌을 받고 있으니 염려하지 말고 그대의 마음을 너그럽게 하길 바라오 내 혹은 홍사석을 보내어 그대에게 연을 베풀고 의관을 내리니 기뻐하시오 세종의 사랑이 넘쳐 하경봉은 충성으로 나라와 임금을 섬겼다 하경봉은 사람들에게 젊었을 적 힘으로 화를 면한 것이 세 번이나 된다며 자랑삼아 이야기를 했다 내가 말이여 대종께 방석을 칠 때 군걸 갑사로 있었어 그때 대종 군졸에게 잡혀 목이 떨어질 뻔했지요 나를 죽이려고 군졸이 끌고 갔고 나는 군졸을 뿌리치고 대종께 달려고 외쳤어 이 나같은 장사를 죽이면 무엇이 유익하겠소 그랬더니 대종이 나를 보며 누워주고는 목숨을 건진 게 아니여 두 번째는 경복이 깊은 산중으로 사냥을 나갔다가 범을 만난 적이 있었다 함께 갔던 사냥꾼들은 모두 도망쳐버렸고 경복은 혼자 남아 범의 턱 밑을 잡아진 채 있었다 그가 아래를 꼽어보니 물에 갠 웅덩이가 얼핏 눈에 들어온 것이었다 이때 경복은 범을 벼랑 아래로 떠메게 된다 범이 웅덩이에 빠져 배가 터지게 물을 마시고 인에 힘을 쓰지 못할 때 그때를 이용하여 경복은 범을 박살낸 것이었다 세 번째는 싸움터에서였어 국경을 지키고 있는데 적의 기병이 새까맣게 몰려들고 화살이 막 빗발쳤어 나는 주위를 돌이번거렸어 내 앞에 몇십쯤 보이는 커다란 나무가 눈에 띄었고 나는 몸을 날려 그 나무의 몸을 의탁했어 적들은 한바탕 변방을 짓밟고는 인에 떨어버렸지요 나는 그때 힘이 아니었으면 버티지 못했을 것이라오 하경복은 하늘이 내린 장서였다 세분을 살린 것도 하늘이지 그의 힘이 아니었을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힘을 믿은 우직하고 충식한 장수임은 틀림없다 세 가지 두려워하지 않는 것 세종의 지극한 괴물 받았으나 벼슬을 탐하지 않고 발자대로 관동지방을 떠돌며 생을 마친 조수는 서거정, 권람, 한명회 등 쟁쟁한 권세가를 제자로 둔 유방선과 당대의 쌍벽을 이룬 학자여 문인이었다 조수의 잔은 형보, 혼은 송월당, 만취정이었다 태조 때 과거에 극지하여 벼슬길에 올라 사회를 지내다 가정의 화를 당해 관동지방으로 내려가 30년간 학문에 힘썼다 그는 읽지 않은 책이 없었다 안평대군의 그의 학문과 문장을 알아보고는 조수를 불러 이렇게 말했다 내 일찍이 송월당의 문장을 보았소 가히 일품이었소 과찬이십니다 시골에 묻혀있는 무지렁이가 알면 무엇을 알겠소 웬 겸손의 말씀을 내가 정표로 재강권을 드리겠소 무슨 책이옵니까 이백집이오 그러자 조수가 자기의 배를 툭툭 치며 호기를 부렸다 대군, 이태백의 전집이 이 배 속에 들어있소다 그러십니까 예, 이백집은 다른 사람에게 주시구려 조수는 끝내 이백집을 뿌리치고 받지 않았다 어느 날 세종은 조수의 재주를 아껴 내가 내게 족자를 보따리에 싸서 보내어 시를 쓰도록 했다 조수는 붓을 들어 그 족자의 그림에 어울리는 시를 휘갈겼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 늙은이의 화법이 새끼가 진 범이 핥기는 발톱과 같구나 내가는 무슨 말인지를 몰라 조수가 아는 양을 그저 지켜볼 따름이었다 족자의 시를 본 세종은 이내 찬사를 보내며 말하였다 어, 그의 성품이 너그럽고 대범하구나 족자의 시가 과인의 마음에 쏙 뜨는구나 한윤이라는 선비는 조수를 찾아가 당호를 지어달라고 정하였다 조수는 삼외라는 편액을 써주었다 삼외란 논어에 나오는 글로 군자가 두려워하는 것이 세 가지 있으니 하늘의 명령을 두려워하고 인품이 훌륭한 사람을 두려워하고 성인의 말씀을 두려워한다 라는 걸 뜻하는 말이었다 이에 한윤이 물었다 선생님께서도 역시 세 가지의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에 조수는 빙글에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세 가지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 있다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쭈는 돈이 있어서 술을 마시고 취하여 곧 깊은 잠이 들면 코를 골며 벼락도 두렵지 않네 예? 왜? 맘에 들지 않는가? 아, 아닙니다 둘째는 겨울에는 솜옷을 입고 여름에는 삼비옷을 입으며 아침에는 밥, 저녁에는 죽을 먹지 쌀 쪽에는 남은 쌀이 없고 상자에는 남은 옷이 없어 도둑이 두려울 것이 없네 예, 그렇겠습니다 셋째는 십 년 동안 벼슬길에 놀았으나 한치 전진하면 한자를 물러서게 되어 북위는 뜬구름이요 공명은 헌신작인 듯 했으니 재생을 두려워할 것이 없네 선생님, 아무나 따를 수 없는 규범입니다 아닐세 욕심을 자르면 얻을 수 있는 것들일세 한윤은 느낀 점이 많았다 조수는 한윤을 보고는 빙긋 웃어주었다 문성과 주성 세종시대 문장가요 술꾼으로 알려진 윤해는 호가 청양당으로 흔히 거위가 삼킨 구슬 이야기로 많이 알려져 있다 윤해가 젊은 시절 시골에 갔을 때 일이었다 날이 저물어 주막이 들어갔는데 방이 없어 윤해는 뜰에 앉아 있었다 그때 주인집 아이가 커다란 진주를 가지고 놀다 뜰에 떨어뜨리고 말았는데 그 곁에 흰 거위가 놀다 진주를 보고 삼켜버리는 것이었다 잠시 후 주인은 진주를 찾았고 거의 뱃속에 들어있는 진주를 찾을 리가 없자 주인은 윤해를 의심하기를 얻었다 윤해는 자기가 범인이 아니라 주장했지만 주인은 믿지 않았고 윤해를 오랏줄로 묶어 놓고는 날이 세기만을 기다렸다 주인은 그를 관청에 넘길 요랑이었다 윤해는 계속 변명을 하다 지쳐 주인에게 한 가지 청을 넣었다 주인장 저 거위를 묶어서 내 곁에 놓아두시오 아니 거윗동을 훔칠 계획이냐 아닙니다 내일 아침에 보면 알게 될 겁니다 주인은 거위의 한쪽 다리를 끈으로 묶어 윤해 옆 기둥에 묶어 놓았다 그렇게 날이 새었고 주인은 윤해를 관청에 데리고 갈려 인해 부산을 떨었는데 윤해는 계속 거위가 똥을 놓기를 기다렸다 이제 날이 새었구나 어서 가자꾸나 주인이 으름장을 놓았다 주인장 저는 묶인 몸이 아닙니까 서둘을 것도 없습니다 잠시 기다리시지요 에잉 도둑놈이 말이 많구만 말을 삼가시지요 윤해는 대꾸하기 싫어 입을 다물어 버렸다 옛고 거위가 꾀꾀 때며 힘을 쏘니 똥을 놓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 똥 속에 반짝거리는 진주가 빛을 뿜고 있었다 이북의 주인장 진짜 범인이 나타났습니다 이리 와보시지요 주인이 달려와 거위 똥 속에 반짝이는 진주를 보고는 눈해를 풀어주며 말하였다 아니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주인이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다 만일 제가 어제 말했다면 당신이 저 거위의 배를 당장 갈랐을 겝니다 아이 그렇다고 수모를 참고 거위의 목숨을 구했단 말이여 예 당신이 욕심 때문에 거위의 생명을 빼앗는 걸 보고 싶진 않았어 주인의 얼굴은 새빨개졌다 윤해는 열세 때 글을 읽기 시작하여 읽지 않은 책이 없을 정도로 책벌레였다 게다가 기억력이 남달랐던 터라 한 번 읽은 책은 절대 잊지 않았다 한 번은 일찍이 태종이 사냥을 나갔을 때 세종이 문무백간을 거느리고 녹양평에서 맞아들였다 이 자리에서 태종은 신이 윤해에게 술을 따라주며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정향당은 나의 주석이니라 윤해를 주춧돌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극찬이었다 윤해는 당대 남수문과 더불어 문장과 술이 막상막하였다 하여 세종은 이 두 사람에게 석잔 이상은 마시지 말라 주의를 주었다 그러나 이들은 연회에 참석하여 술을 꼭 석잔을 마셨는데 잔이 다른 사람들보다 커서 그 양이 몇 곱이나 되었다 세종은 이 말을 듣고는 윤해를 불러 말하였다 경이 나와 한 약속을 잘 지킨다 들었어 어찌 지킴만 하시오 예 전하, 석잔 이상은 절대로 마시지 않나이다 그렇소, 잔이 얼마나오 예 전하, 그 잔이 윤해가 말끝을 흐렸다 그 잔이 잔이 아니라 바가지란 말이오 예 전하, 송과훈아 석잔 이상은 마시지 않았나이다 어면, 바가지도 잔이란 말이오 예 전하, 큰 잔이옵니다 어면, 술 항아리 쯤 마셔도 한 잔인 것이오 전하, 삼각의 나이다 내가 술을 많이 마시지 말라고 경계한 것이 두려움 마시길 권한 것이 되었구려 전하, 기필코 석잔 이상은 마시지 않겠나이다 세종은 웃음을 참을 수 없어 환하게 웃고 말았다 윤해의 문장 솜씨는 따를 자가 없었다 그리하여 임금의 부름을 받을 때가 많았다 어느 날, 윤해는 자기 집에서 술을 마음 놓고 마셨다 모처럼 한가로운 날이었다 헌데 세종이 내간을 시키어 윤해를 급히 부르는 것이 아닌가 명나라로 보낼 외교 문서를 급히 작성하려 부른 것이었다 이는 큰일이었다 집안 하인들이 보기에 주인은 인사 불성이 되도록 취해 있는 상태였다 나으리, 병을 칭하고 위기를 모으며 나소서 윤해의 신복 하인이 말했다 그러시지요, 제가 상감께 잘 말씀드리겠나이다 내간도 그렇게 하라고 권하였다 무슨 말인가 지금 나도록 상감 마음마를 속이라는 말인가 아니 그게 아니라 워낙에 취해 보이십니다 염려 붙들어 말게나 윤해는 입구를 준비하며 서둘렀다 관복으로 갈아입는데 몸의 중심이 잡히지 못해 이내 비틀거렸다 내가는 윤해가 임금 앞에서 실수를 저지를까봐 입구를 막으려 했으나 이는 소용이 없었다 윤해는 말을 타고 가겠다고 또 한 철에 고집을 부렸다 대감, 가마로 모시겠나이다 아이 됐다 내가 아낙내냐 가마를 타고 가게 아이 그럼 말을 어찌 타신다고 그렇게 고집이십니까 내가 간다면 가는 곳이다 윤해는 끝내 말 위에 올랐다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땐 금새 밑으로 곤두박질 칠 것만 같았다 말굿비를 쥔 하인은 조심스럽게 말을 몰았다 그렇게 무사히 대굴에다 편전에 기다리는 세종 앞에 엎드렸다 전하, 불러 계시오이까 내 급히 명나라에 보낼 보문이 있어 경을 부른 게요 예, 하명하시옵소서 윤해의 말은 갑자기 멀쩡해졌으나 내가는 숨을 죽이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임직 승지가 지핑목을 들고 엎드린 윤해 옆으로 갔다 아휴, 대감 술 냄새가 진동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승지가 속삭였다 염려 말게 글을 내가 쓰나 부시 쓰지 그래도 조심하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자네 자리로 가게 세종이 표문의 내용을 설명해 주었다 윤해는 순식간에 붓을 올렸고 놀라운 솜씨가 이어졌다 술에 취한 사람의 글 같지가 않았다 이내 세종의 의중에 딱 맞는 글을 망설임 없이 뽑아낸 것이다 과연 경은 전제적인 문장인가요? 세종이 보고 찬사를 보냈다 과천이시옵니다 그래, 술을 몇 잔 마셨소? 예, 딱 석 잔이옵니다 석 잔의 술에 뛰어난 문장 가라 세종은 의미심장하게 말하고는 빙그레 웃었다 이 소문은 순식간에 조종에 퍼지고야만다 윤해가 술이 고주망태가 되어 명나라로 가는 표문을 지었다는 소문이 퍼져 그 뒤부터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평했다 문성과 주성이 한 곳에 모여 윤해를 탄생시켰다 허나 천재는 오래 살지 못했다 그는 고려주의 12년, 조선주의 43년, 또 앞 56년을 살게 된다 문장의 정상은 안정은 안정은 안정의를 탄생시켰다 아주 부족한 시간을 하지 못하고 그는 이 시각 세계에 대신 시각 세계에서 일어난 정상의 정상의 정상은 안정없이 이 시각 세계에서 일어난 정상의 정상의 정상은 안정? 그는 이 시각 세계에서 일어난 정상의 정상과의 정상의 정상은 안정의 정상으로